정전선언 우리는 역사로부터 아주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973년에 체결된 베트남 전쟁의 당사자들이 매든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전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도움이 되는가? 역사에서 국가들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서로 싸우지 않기로 약속한 사례들은 아주 흔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평화협정은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방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더 빈번하게 전쟁에 빠져들고 또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평화협정에 눈이 가려서 방심한 상태에 있던 나라들이 대부분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국민들은 전체주의 체제보다도 자유주의 체제의 국가들의 국민들이 속임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평화협정 체결로 나라 자체가 망하버린 사례는 남베트남, 월남 사례일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우리 사회에서 평화협정을 밀어붙이거나 평화협정을 서둘러서 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이면에 실린 의도가 뭔지, 저희가 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입니다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전쟁을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국익과 직접 연결이 안 돼 있거나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전쟁에서 자국계 젊은이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허용할 만한 그런 자유주의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지리할 정도로 지속되었을 1968년 무렵부터 미국은 전쟁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호치민은 공산주의자이지만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 소련의 남하를 막는 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바로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닉슨과 키신전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철군할 명분을 찾게 됩니다 월남이건 월맹이건 간에 중국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평화협정은 1968년 5월 무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베트남 배수는 남베트남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자 반공주의자였던 남베트남의 대통령이었던 티우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훗날 월명의 간첩으로 알려지고 야당의 거목이었고 대선 후보의 가운데 2위를 차지했던 중띤주가 대북협상 제의를 수용하라고 존슨 대통령이 강하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중띤주는 티우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남남 갈등을 부추기게 됩니다 결국은 티우도 한계에 부딪히고 평화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월남과 월맹의 파리 평화협정 체결 과정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파리협정 이런 이름이 붙은 평화협정은 1973년도 1월 27일 날 조인됩니다 미국 측 담당자는 키신즈 국무장관이고 북베트남 담당자는 외무장관 레둑투였습니다 협정문에는 미국을 비롯한 4개 당사자 월남, 월맹, 베트콩 모두는 1953년에 제네바 협정이 약속한 상대방들의 독립주권, 동일성 그리고 영토적 일체성을 존중하기로 약속한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정체결 당시에 남베트남 정부는 영토의 80%를 차지하고 있었고 인구의 약 90%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 면에서 월명과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협정이 조인되자마자 미군 신속히 철수했습니다 1973년 1월 27일 협정조인, 3월 29일 미군 철수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마음껏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75년 2월 10일 날 북베트남은 총공격을 단행하게 됩니다 두 달이 최대지 않았던 4월 30일 남베트남 대통령궁이 점령되면서 남베트남, 월남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파리협정에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확보되어 있었지만 무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베트남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12개 국가가 이 조약을 담보했고 미국은 월남과 방위조약을 맺어서 월명이 침공할 경우에 공군과 해군이 즉각 개입한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월남의 병력은 125만 명으로 정원되었습니다 당시 월명이 111만 명이었습니다 신의 장비를 공급받은 월남 공군은 세계 제4위의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파리협정은 미국이 전쟁에 손을 떼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자 도구로 활용됐습니다 종이조각에 불과했고 미국 상원은 이 협정을 비준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패전의 가장 큰 책임은 무엇인가? 무엇이 패전을 불러왔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지켜야 될 강한 그런 의지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당시 남베트남의 무력은 월명보다 월시 등이 우월했지만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경제력이나 무기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의지가 제로면 결국 복속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를 보면 아주 조직적으로 한국의 군사력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 내부에다가 핸드폰을 허용하는 것은 그냥 그럴 수 있으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한국군의 내부 전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반도에는 북한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단골 메뉴였으니까 그러나 가장 역설적인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목을 맨다는 사실입니다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죠 북한의 의도가 현재 존속 중인 한미동맹 체계를 파탄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왜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냐? 그렇지 않다면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될 필요와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쏴야 돼도 실질적 종전선언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녹음기에 녹음되어 있듯이 계속해서 반복한 겁니다 역사의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협정은 그리고 특히 의지가 박약한 국가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다 역사의 교훈을 미뤄보면 모든 종류의 평화협정은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고 무력이라든지 군사력에 뒷받침이 안 되는 평화협정은 체결과 동시에 공산화의 제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남 베트남이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공산화되는 그런 과정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협정을 조르거나 재촉하거나 그리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한 국민들 위험 속으로 빠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